이 내가 만든 인생 내 자신을 믿고 가 여기 화면 되나요? 네 뭐 평이에요? 아 이거 어렵다 1, 2, 3 1, 2, 3 아미 오케이 왼쪽 오케이 왼쪽이야 일단 왼쪽이야 왼쪽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 하나 둘 셋 아미 오케이 왼쪽 맞아 정국이 있고 자 정국이 있고 진영이랑 지민이가 사이에 껴있어 하나 둘 셋 아미 오 왼쪽인가? 큰일 났네 근데 여기 정국이고 여기 정국이 확실하고 여기 미국이 있을 거고 정국이 여기 사이 뭐야 아 망했어 정답 나 이거 남준이야 남준이잖아 나 나 아 진짜 진짜로 진짜로 너 여기서 좋아 아 그러니까 나 여기 우찬이 이리 아